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리안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리안씨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리안씨 환영합니다. 리안씨 환영합니다. 리안씨 환영합니다. 리안씨 환영합니다. 표현 2. 일상생활에서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드세요. 잘 먹었습니다. 별 말씀을요.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오세요. 다녀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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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하셨어요? 네, 했어요. 네, 했어요. 네, 했어요. 네, 했어요. 없습니다. 네, 했어요. 그럼 이것 다가와,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? 한번 가? 네, 했어요. 아니요. 네, 했어요. 이거 저게 잘 안ER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나Time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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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. 그 손독을 읽히는 게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식사하셨어요? 네 했어요. 네 했어요. 잘 지내세요? 잘 지내세요? 잘 지내세요? 네 잘 지내요. 네 잘 지내요. 네 잘 지내요. 네 잘 지내요. 잘 먹겠습니다. 천천히 많이 드세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천천히 많이 드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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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천천히 많이 드세요. 천천히 많이 드세요. 천천히 많이 드세요.